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자필 편지를 통해 직접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한 것인데요. 그동안 멤버들이 전면에 나서는 대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정 분쟁을 이어왔던 이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되어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원하고 있다. 저희의 음악을 지키고자 한 불가피한 선택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강조하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도 품고 있는 희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의 호소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피프티 피프티가 밝히겠다는 진실이 여전히 대중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투명한 정산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아직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단 하나의 히트곡 등을 볼 때 이들이 주장한 정산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소속사가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소속사에 대한 투자라면 멤버들에게 행사 권리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가 배임 혐의로 대표를 고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해 고발 형식으로 움직임을 보인 건 역시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멤버들 측은 수입 항목 누락이나 정산 자료를 미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제3의 업체들의 지연이나 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트랙트라는 법인이 구조적으로 대표가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횡령, 배임하여 없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정산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트랙트라는 회사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횡령, 배임 등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인데 그 법인 안에서 피프티 피프티가 어떻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법인 자금의 횡령이나 배임, 회계 부정 등이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투자자들도 판단을 하기에 이러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없을 테니 결과적으로 피프티 멤버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 측에서는 정산금을 명확하게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자신들이 보았을 땐 그 자료가 충실하지 않았고 충실했다면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빙하라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아무리 보고 다시 보아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트집을 잡으려는 억측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무언가 확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홍준 대표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에 앞서 어트랙트가 투자금을 받았던 때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 우선 인터파크 뮤직 측은 당시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라는 전홍준 대표가 맡고 있는 또 다른 기획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금은 결과적으로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어트랙트 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TFT 멤버들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을 다시 스타크루이엔티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결국 인터파크 뮤직 측에 갚아야 할 돈으로 단순하게 보았을 때는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먼저 멤버 측은 전홍준 대표를 배인 혐의로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뿐이기에 고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프티 멤버 측의 주장에 따르면 멤버들이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음반 및 음원 수익이 어트랙트에 입금이 되면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용과 멤버들과 정산해야 될 몫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정산 없이 전홍준 대표가 임의대로 스타크루이엔티에 상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어트랙트에 손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즉, 훗날 정산 받게 되는 시점에 멤버들 몫으로 돌아와야 할 이익금이 스타크루이엔티의 상환으로 인해 남아있지 않게 되면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거 계약 조항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먼저 멤버들의 음원 수익으로 난 부분을 정산과는 별개로 투자금을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느냐 그리고 스타크루이엔티와 어트랙트 간에 이 대여금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게 됐는지에 대한 조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스타크루이엔티로 상환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타크루이엔티의 대표도 전홍준 대표이고 어트랙트의 대표도 전홍준 대표이다 보니 어트랙트로 번 매출에서 스타크루이엔티로 넘어오다 보니 더욱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엔터사에서는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최초 투자자인 인터파크 뮤직 측에서도 스타크루이엔티에서 어트랙트 측으로 60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멤버들 측은 이 부분이 배임 혐의로 적용될 수 있고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배임을 하는 대표 밑에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다. 신뢰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우리도 정산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계약 조항이 명확하게 있는지 그리고 연예계에서 이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진행되었는지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멤버 측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입장문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찾고 찾다가 이들이 딱 하나 찾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나 봅니다. 어쩌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이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이들은 얼마나 쾌제를 불렀을까요? 하지만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고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반응도 적잖습니다. 게다가 입장을 낸 시기도 공교롭습니다. 여전히 피프티는 사면 초과에 놓인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나온 피프티의 입장문은 두 달 전 주장에서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문은 언론을 향한 입장문이 아니라 팬들을 향한 호소에 가깝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이 넘는 검토 끝에 조정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재판부가 판단한 최선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피프티는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조정의 전제가 전속계약 유지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피프티는 이미 전속계약 해지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의 조정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가 침묵을 깨고 잡힐 편지를 공개하고 대표를 고발한 것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뒀기 때문에 나온 액션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지난 7월부터 공개적으로 제보를 받고 이번 사태를 취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논란 초반에 비해 사그라든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멤버들도 대응에 나선 거 다니냐는 추측인데요. 예고편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짧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갑자기 계약 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소속사는 사건의 배후에서 멤버들을 조종하는 이가 있다며 음반 제작 전반을 용역받았던 외주 제작사 덕이버스의 대표 겸 프로듀서인 안씨를 지목했습니다. 80억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멤버들을 지원해왔는데 안씨 측이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죠. 소속사는 안씨 측이 대신해서 관리해오던 피프티 피프티 관리자 계정에 수상한 흔적이 남아있고 튜피드의 저작권자가 안씨로 몰래 변경되었음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안성일 대표의 덕이버스 측은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멤버 빼돌리기 다 저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나며 가스라이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속사와의 용역 계약에 따라 최선을 다해 멤버들을 육성했을 뿐 멤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성일 대표 측은 해외 유명 제작사와 협업도 논의되던 중 돌연 소속사 대표가 입장을 바꿈에 따라 용역 계약을 정리하고 피프티 피프티의 향후 활동에서도 손을 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소속사의 80억 투자금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소속사와 안성일 대표 사이 공방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멤버들의 가족과도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오해와 비난 속에서 멤버들이 무척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대로 지나치면 후회할 것 같다며 나지막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세계적 걸그룹으로 발돋움하려던 찰나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무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아직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늘어놓겠지 무슨 헛소리를 할까? 했던 말 또 되풀이할 게 뻔해서 별로 기대도 안 된다. 오히려 그할 쪽에서 멤버들 쪽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면 더 파헤치고 싶어질 것 같다. 대체 무슨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건지 그냥 자기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판단한 건데 이젠 대중들도 기만하는 거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바라보는 어깨의 시선은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는 하나의 목소리가 그것입니다. 중소 엔터사 대표 A씨는 이들의 사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당장 나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라며 피프티 피프티는 젊은 친구들이다. 분쟁이 끝난 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지 궁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 B씨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 전 대표가 멤버들의 상황과 생각을 전혀 몰랐다고 본다. 또 전 대표의 행동과 생각이 멤버들에게 잘못 전달됐을 거란 생각도 든다. 법적 책임을 떠나서 업계 종사자로서 허탈한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꼽히고 있는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른 연예계 관계자 C씨는 멤버들이 안성일 대표의 말을 굳게 믿는 것은 아닐까 싶다. 업계에서 사태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심하다. 멤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여론은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되기 전 급하게 여론 전환을 시도하는 듯한 이들의 행보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입장문이 오히려 화를 돋은 것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할지 지켜보며 사태가 하루빨리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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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